오늘은 태양 복사에너지와 지구 복사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에너지는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복사에너지를 말하겠죠 태양은 표면온도가 6000도고 지구는 표면온도가 15도입니다 태양이 지구로 6000도 크기의 복사에너지를 보내고 지구는 태양으로 15도 크기의 복사에너지를 보내겠죠 지구는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에너지들을 방출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시광선도 모르겠고 적외선도 모르겠고 자외선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복사에너지 중에 하나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는 가능할 가에 볼 시자로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이죠?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외선은 무엇일까요? 보라색은 우리가 한자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라색의 바깥쪽에 파장해 있는 선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그럼 적외선은 무엇일까요? 적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복사에너지에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외에 또 무엇이 있죠? TV나 라디오 파,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파 엑스레이를 찍을 때 사용되는 엑스선 헐크가 될 때 사용하는 감마선 이런 다양한 종류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태양이 그만큼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고 어떤 종류의 형태로 주로 방출한다고 했죠? 파장이 비교적 짧은 적외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복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복사가 뭐였죠? 물질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했는데 이게 평형이 됐다는 게 바로 복사평형이 되겠죠 그럼 뭘까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이 같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 형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사평형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복사평형이 일어날 때 열의 이동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에너지에 출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에너지와 들어온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꾸준히 에너지가 출입이 되고 있지만 그 변화량이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선생님이 기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기구는 복사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기입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열이 나오는데 어디 복사열이 얼마나 센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중간 지점에서 온도를 쟀더니 약 60도 정도에서 더 오르진 않네요 여기 위쪽에 광원에서 계속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데 왜 온도가 오르지 않을까요? 60도에서 온도가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복사평형입니다 위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와 이 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빛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서 빛을 계속 반사하고 있는 온도가 변하지 않죠 60도에서 그러면 이 불이 꺼져있나요? 빛이 발사가 되지 않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직도 지금 이렇게 빛을 뿜고 있어요 온도가 60도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구의 땅을 지표라고 할게요 지표에 1000km 지점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대기라고 했습니다 대기의 바깥쪽은 외권, 그러니까 우주가 되겠습니다 태양이 지표로 복사에너지를 보내겠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당연히 100%의 양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복사에너지 100%가 지구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구로 완전히 들어오는 에너지는 약 50% 정도만 지표에 흡수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50%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20%는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와 구름도 지구죠 그러면 나머지 30% 어디 갔나요? 여기서 오다가 구름에 튕겨가지고 반사되고 땅에 와서 땅에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지구에 흡수되지 못하고 다시 우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에너지 100%라고 할 때 지구에 흡수된 에너지는 약 몇 퍼센트죠? 지표에 흡수된 50%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된 20% 총 합쳐서 70% 정도가 되겠죠 태양 복사에너지가 있으면 지구도 물체이기 때문에 복사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지구 복사에너지겠죠 지구가 지표에서 복사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에 흡수되고 우주로 방출되는 양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흡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대기에 튕겨가지고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기도 하고 지표로 재방출되지 않은 것은 우주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가 100%가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기에 흡수되기도 하고 대기에 튕겨서 다시 지구로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지구 복사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는 양은 약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 복사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는 양은 지표에 흡수되는 양 50%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양 20% 합쳐서 70%였죠 흡수되는 양과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70%로 같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복사평형입니다 온실효과란 무엇일까요 온실은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는 효과를 우리가 온실효과로 하겠죠 이 온실효과는 무엇 때문에 나타냐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달과 지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복사에너지가 같은 양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달은 무엇이 없죠? 대기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다가 에너지가 왔다가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달은 복사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겁습니다 밤에는 차갑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방출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는 대기 튕겨서 다시 지구로 재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튕겨 들어온 에너지들이 계속 대기 튕겨서 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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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지구 안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달보다는 평균 온도가 높은 몇 도가 될까요? 15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이 온실기체는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온실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수증기가 왜 온실기체죠? 구름의 형태로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 메테인은 누구한테서 많이 나오냐면 소가 트름할 때 많이 나와요 소가 트름할 때마다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한우 꽃등심 구워볼게요 이야 소리 기가 막히죠? 대기가 이렇게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랬죠? 그럼 똑같은 지구 복사에너지가 가더라도 우주로 방출되는 양은 줄어들고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소까지 아주 잘 익었죠 수업 끝 지구온난화 현상 비행기 지구온난화 현상 소통